잡았다 잡았다 잡았다! 우와 이놈이 힘 좀 벗어! 여러분! 한 마리 잡았습니다! 드디어! 한강에서! 오늘 카메라도 안 갖고 그냥 나왔는데 우와 대박! 이거 봐요! 엄청 커요! 대박! 붕어입니다! 사짜! 사짜 붕어! 맨날 꽉 치다가 오늘 카메라 일부러 안 갖고 나왔는데 또 꽉 칠까봐 대박! 이거 봐요! 엄청 커요! 사짜! 사짜 붕어! 대박! 빵빵빵! 여러분! 아! 아! 카메라 괜히 두고 온 것 같아요! 오! 대박! 오! 나 주도록 하겠습니다! 지금 핸드폰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아! 오늘 대박입니다! 자! 나 주도록 하겠습니다! 오! 오! 빵빵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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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거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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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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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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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우씨! 호! 어! 어! 감사합니다! 어! 으어어엄~~ 엄청 크죠? 아하하하하 아!! 기대도 안 했는데 여기서 손 맛을 보내요? 어! 대박! 오.. 한!! 한 뺨, 두 뺨 오 짱 되는 것 같아 오 짱 바늘을 너무 깊이 삼켜갖고 그냥 줄을 잘랐습니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엄청 무겁네 아 대박 으씨 얍 여러분 참았습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잠깐 힘을 빼도록 할게요 으악 소맛 죽입니다 하하하하 으아 엄청 크죠? 에이 가만있어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2자 4자 한 48정도 되는 것 같아요 48 손맛이 엄청나요 아주 죽입니다 잘생겼죠?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힘이 아주 좋아요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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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들어가지고 힘을 뺄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아까 거보다 더 크죠? 아 이거는 5자 넘는 것 같아요 아 대박입니다 아 이거 한 55? 한 60정도 되는 것 같죠? 네 위턱에 제대로 후킹이 됐네요 자 어디 자세히 살펴봅시다 2자 2자 4자 5자 넘어요 5자 아 대박입니다 엄청나 heures 어음 Hugo War 엄청나죠?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색 으쌰 으어 어 의 SS 어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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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э 아 오! 딸기가 진짜 샀자네 샀자 어마어마하게 커요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라 제대로 후킹됐어요 아랫입술에 됐습니다 보시죠 예쁘게 생겼네요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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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힘좀 벗어 와봐봐봐봐봐봐 크다 진짜 크다 대박 대박 우와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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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우와아악 우와아악 대박 이거 조심하세요 오우 아 진짜 큰일이야 우와아악 기록인데 기록 우와아악 한번 써봐 하나 둘 셋 아치 씹은 돼 우와아악 내가 여섯 대 우와아악 대박입니다 대박 옛날에 뼈서 먹는다고 난리 대단하더라 옛날에 뼈서 먹는다고 새에서 먹는 거 좋은데 오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만 있어라 에허 에허 대박 와아악 으아악 우와아악 대박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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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꺄악 하하핳하핳하핳 잘가거라 으아악 대박 으악 아이씨 으악 으으윽 으윽 으윽 아유 켜 잡았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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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죠 겨우 잡았습니다 겨우 자 잘 가봐라 밑에 친구 있네 으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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